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상담당한 적 있죠. 1, 2년 사이에 지금부터. 예. 작년 여름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아버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들어오는데. 예. 사고로 두 분이 같이 가신 거니까. 엄마, 아버지? 네. 그래? 네. 근데 당신 이거 엄마,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괜찮았어요? 네.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 한 두어 달 전부터 아버님이 꿈에 이렇게 종종 나오시더라고요. 저 그 말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. 꿈에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하고 같이 되게 화낸 모습으로 좀 나오지 않던가요? 예.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찾아뵌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한번 물어봐. 이거 내가 틀리면 나도 쪽팔리는데, 뭐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잖아. 예. 당신 사주에 내 부모를 태어나자마자 내 부모하고 이별을 하라는 수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부모가 될 수 있지? 나는 의문스럽네. 아, 뭐 사실은 제가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어렸을 때 여여서 힘들게 살고 있다가 지금 아버님께서 저를 양자로 들이셨거든요. 그렇죠. 이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죠. 그쵸? 친부모가 아니라 그냥 호적에다 내 아들로 삼아준 거죠. 양자로 들어간 거죠. 그쵸?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? 이 양 부모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일본은 재산이 좀 많네요. 일본은 땅이 좀 많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. 네. 있긴 있어요. 그쵸? 이 땅을 처분한다면 아마도 한 이 정도 억은 될 거라고 보여요.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. 요즘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렇죠? 땅이 옛날에는 시골 땅에 있는지 모르려나? 어느 순간에 금싸래기 땅이 돼버려서. 네. 그리고 그래서 지금 꿈자리가 이상해서 나를 찾아온 거 맞죠? 뭐 꿈자리가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한 3, 4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한 번씩 나오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고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보내드린 건가 보내드렸어요? 네. 장례 다 치르고 정신적으로 다 하긴 했어요. 장례만 치러드리고 진옥이 같은 건 안 하셨고 그런 건 제가 몰라서 진옥이 안 하기 천만다행이네. 진옥이 했었으면 당신이 맞아 죽을 뻔했네. 왜요?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? 아니면 나 테스트 하는 거예요?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. 모르니까? 네. 진짜로? 그러면 내가 당신 양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. 네. 당신 양 부모한테 형제분 세 분 계시죠? 삼촌들. 네. 그쵸? 가난하게 살고 계시죠? 그분들. 네. 그리고 또 사촌 여동생도 있잖아요. 네. 그쵸? 네.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동생분들한테 내가 이것은 넣어주고 이것은 넣어주고 이것은 넣어줄 거라. 불명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기가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자기가 땅무수라도 넣어줬을 텐데 자기가 이렇게 급살로 갈 줄은 모르고 말로만 구도로 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. 그렇죠? 삼촌들한테. 그런데 삼촌들이 당신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주기로 했고 이거 주기로 했고 이거 주기로 했다. 그리고 동생이 사촌동생 두 명인가 세 명인가요? 두 분 계세요. 그쵸? 네. 거기에도 내가 얼마나 주겠다 얼마나 주겠다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.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당신이. 그때는 저녁 드시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법적으로도 양자로 들어와 있으니 그건 제가 판단할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와 인간 쓰레기네. 만약에 아까 내가 삼을 가르쳤잖아. 삼십억도 아니고 삼백억이란 삼백억이 조금 덜 될지 조금 덜 될지는 몰라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당신 하나 데려다가 이만큼 키웠고 이만큼 공부시켜놨고 그쵸? 네. 이만큼 당신을 밑으로 아들 딱 올려줬고 그쵸? 저도 그만큼은 했습니다. 뭘 했는데? 아버님 평상시에 힘드시고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전부 다 해드렸고요. 저도 결혼 늦춰가면서 아버님 모시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게 운동도 시켜드리고 다 했어요. 아 인간 말쩡이네.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하겠지. 당신이 지금 잘 돼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당신 혼자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. 그 밑바닥에서 건져준 사람은 당신 양 아버지였고 양 엄마였어. 안 그래?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딱 보자기 내놓으라는 식이 당신이구나. 사람 있잖아. 나한테 잘해줄 때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이만큼 키워줬더라면 내 삼촌들한테도 그 많은, 내가 삼촌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억을 내놔라. 예를 들어서 20억을 내놔라. 그러면 그건 좀 그런 것 같네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금 요구한 것 같아. 그닥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금 먹고 살 만큼만. 우리 형님이 나랑 약속했던 부분만. 그런데 당신이라는 인간은 그럼 다 무시 까고 있잖아 지금. 다 쌩까고 있고 내가 그걸 내줘야 되는데요. 지금 그러고 있잖아.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만큼 잘했지 않냐? 내 엄마한테 그만큼 잘했지 않냐? 그걸 얻는 자식이나 해.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해. 그럼 네가 그렇게 비교한 것은 그러면 너 가식으로 너네 엄마한테 했네. 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지? 나도 그만큼 잘했어요. 야 진심으로 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와. 안 그래? 진옥이? 넌 진옥이 안 해봤다 그랬지. 네. 한 번 하자 진옥이 나한테. 나 한 번 해서 나한테 해서. 과연 너네 양 부모가.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. 난 그럴 것 같아. 내가 너 양 부모를 진짜로 완전히 싫으면 인간 같지도 않는 애를 내가. 잘 못 보고 인간으로 태어났나 딱 그랬을 것 같아. 자기 형제들한테는 십 원짜리 하나 못 물려주고. 간 너네 양 부모 생각한다면 나는 너네 부모가 너가 정말 너네 부모를 생각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떼어줄 것 같아.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. 아깝다기 보다는 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. 그냥 유언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저랑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는데. 효력을 말하는 게 아니야. 인간성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. 그래. 어? 법적인 효력? 구도도 있잖아. 구도의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. 착각하지 마라. 어?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? 뭐 딱딱딱 도장 빵 찍은 거? 그만 법적 효력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. 요즘엔 구도로 약속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. 근데 당신 돈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응? 무시하고 다니면서 내 삼촌들 내 큰아버지들 무시하고 다니면서 지금 까쩍거리는 게 그게 말이 되니? 그래서 꿈에서 너네 양부모가 나와서 너 째라보고 꼬라보고 너 그렇게 하는 거야. 어? 그 돈 주기가 그렇게 아까워? 나 같으면 주겠어. 나 같으면 주겠다고. 그리고 건방진 생각 갖고 있지마. 어? 그 사람들은 고생해서 읽은 딱 자산이고 어? 뭐 내가 뭐 어? 그 부모들 모시고 어디 갔는데요?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. 누구나 어? 그래서 나 못 주겠다고? 나는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나는 주고 내 아버지 내 엄마를 봐서라도 내 가족들하고 인연 안 끊고 살 것 같아. 나 같으면 그래.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뭔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평상시에 오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몫 내 나라 이런 거였었거든요. 뻥치고 있지 말고 야 눈에 보여 너는 이제 밑에서 지금 다 세 분 다 살고 있고 농사실 때 그 세 분이 다 도와줬고 어? 어디서 뻥을 쳐? 개 뻥을! 내가 돈을 주라 말하라 말은 못해. 그러나 네 꿈에 너희 아버지를 봤을 때 내가 망자에 잠시 잠깐 말을 전해준다면 너 그 돈 먹고 연치기 전에 나눠줘라. 많이는 못 나눠줘도 너네 아버지께서 술 잡으면서 내가 얼마는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그건 해줘라 응? 그래야지 네가 너네 아버지의 진실한 자식이 될 것 같고 너네 아버지가. 가셔도 동생들한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실 것 같다. 알겠냐? 동생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서 자기가 편하게 가지를 못한단다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그 약속은 꼭 지켜. 네. 그리고 인간 그 쓰레기 같은 생각 갖고 있지 말고. 어? 알겠어? 네. 과연? 가요. 알겠어?